. 명세빈 남편 강호성 이혼사유 명세빈은 과거 청순이의 아이콘으로 4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이다. 한 번에 결혼을 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게 하며 그의 임생사가 궁금하게 느껴진다. 명세빈 프로필. 명세빈 나이는 1975년 4월 11생이다. 명세빈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학력은 동덕여자대학교 의상학과 출신이다. 명세빈은 1996년 백화점에서 평소 팬으로 좋아하던 신승훈에게 사인을 받다가 신승훈의 연예계획사 관계자의 눈에 띄었다. 이를 계기로 명세빈은 신승훈의 뮤직비디오 출연 제의를 받았고 뮤직비디오에 출연과 동시에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이다. 뮤직비디오 출연 이후 초기에는 방송 CF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TV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 명세빈은 그렇게 예쁜 외모는 아니지만 청순한 이미지와 보호본능을 자극하며 남성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명세빈 키는 168cm이며 소속사는 도도엔터테인먼트이다. 한 번의 결혼 실패의 아픔을 겪었으며 아들 녀석들 제왕의 딸 수백양 등에 출연을 했고 현재는 다시 첫사랑에 출연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명세빈의 외모나 모습을 보면 그녀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의 결혼을 했으며 그 결혼이 실패로 이어졌다. 명세빈 전남편 강호성은 2007년 2월 교제를 시작했다. 강호성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지난 2000년 법무법인 2위에 합류를 했다.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였으며 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할 때에 수석 임관을 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연예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처리해왔으며 싸이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다. 이 때문에 명세빈과 만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당시 명세빈 남편 아이 차이는 뛰동갑이었고 명세빈이 청순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당시의 결혼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 아픔을 맞게 되었다. 명세빈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 차이로 알려졌는데 교제 사실이 일찍 노출이 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여 이것이 성격 차이와 불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실 명세빈의 결혼과 이혼은 초고속이었다. 이 때문에 명세빈이 교제 사실이 빨리 알려지지 않았고 좀 더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면 이런 아픔을 겪은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본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명세빈은 사실 법적으로 이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워낙 빨리 끝났는데 결혼식 후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혼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참 결혼과 연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혼을 명세빈은 봉사활동과 휴식기를 가지며 방송 재개를 노렸고 2010년 세자매와 아들 녀석들 등에 출연을 하며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명세빈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없는 상태였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번에 결혼식을 울렸다는 것이 명세빈 본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명세빈은 드라마 다시 첫사랑을 통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에서 김승수와 러브라인을 그려가고 있는데 김승수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명세빈, 김승수 결혼과 행복한 모습을 드라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두 사람이 실제로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청순한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명세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명세빈이 앞으로도 좋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다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도 인기를 끌 수 있기를 바란다. 명세빈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